스타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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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눈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기고 있어서 이쪽이 보여 스타드렉 왼쪽을 너무 당겨서 오른쪽 눈은 잘 보이는데 왼쪽은 한 번 당겨서 누가 이렇게 머리끄덩이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시야가 넓어졌어요 불만도 있고 그런 캐릭터는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서서 인생이 꼬물만 하고 아 돈은 많아 허무하다 그렇죠 오렌지 들을까? 겨울에 오렌지를 들고 있어요 오렌지를 왜 들고 있어 캐릭터 잡고 계시네요 어 좀 더 이렇게 여기 다 했어 더 아름다운 거 마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깨물어 먹어볼까요 한번 너 모장친 거 아니죠? 모장친 거 아니죠? 모장친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저 뭐야 저게 약 먹은 게 과해 과하다고 깨운 자국이 보이게 너무 정직하게 옛날에 쥐 드래곤 사과들 그럼 그럼 그런 거지 하트 브레이크 이거 오렌지 홍보대사 제주도 혼자 없어예 한라봉 누이소 혼자 없어예 제주도 홍보대사 간대 공유 오빠 최근에 작업한 연예인 누구예요? 연예인들이 작업 많이 하시거든요 공유 씨 공유 찍고 공유 찍고 스토리포 실장님 오빠 찍기 바로 전에 제 최근에 작업한 사람이 공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 큰 이질감이 없으시겠네 공유도 많이 찍잖아요 공유도 많이 찍잖아요 그냥 조금래 알다 gracD 작가 근데 이건